할렐루야! 진짜 살길입니다. 고 고바울 목사님이 마귀와 악의 본부인 계롱산에 기도원을 세우시고 어떻게 악의 영들과 싸우며 사역하셨는지에 대한 정말 놀라운 간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둘째 아이가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저기 찾아보고 수소문을 하다가 경찰서에 신고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찾느라 밤을 새우고 기다리는 중에 다음날 아침 9시경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을지병원 영안실에 교통사고로 죽은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인가 가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 가보니 그 아이가 저의 딸이었습니다. 그 사고당하던 날 작은 딸 아이는 친구와 집에서 놀다가 길 건너 슈퍼를 다녀오는 길에 건널목에서 사고를 당했던 것입니다. 전에 무당이었다가 게심한 사람에게 기도하면서 영적인 전쟁을 치른 그때 즈음에 딸아이를 잃게 된 것입니다. 그 아이가 죽은 대가로 보상이라는 것이 1200만원 나왔습니다. 이 돈은 둘째 딸의 피값이므로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기도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부지를 사는데 써야 하겠다고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소개로 갑사 근처에 있는 지금 기도원이 세워진 곳을 가보게 되었습니다. 보러 간 기도원 부지는 길도 없었으며 가시덤불에 쌓여 있었습니다. 무당집이 있었던 곳이며 그 주위가 돌산이어서 그곳에다가 계약하지 않겠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저는 평평한 땅을 원했습니다. 돌아서서 나오는데 주님께서는 그곳에 기도원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곳에서 해야 되느냐고 주께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주께서는 그곳이 어떻게 영적인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될 곳인지를 상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곳 계룡사는 마귀와 악의 영들의 본부이며 여기에서 악의 영들의 지령이 떨어지는 곳입니다. 악한 영들이 이 일대 지역의 교회들과 믿는 자들에게 여러 가지 괴로움을 주며 역사하는 교두보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악한 영의 본부를 회파해야 함으로 이곳에 기도원을 세워야 하며 이곳에서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찬양하여야 한다고 큰 비밀한 계획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마귀의 전략과 계획이 세워지면 마귀와 악한 영들은 각 교회에 파송되어 시기와 분쟁을 일으켜 교회가 갈라지게 하고 성도가 신앙을 잃게 하는 일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그 영계를 청소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에 악한 영의 영향이 얼마나 강했던지 성도들이 성전에서 혼자 기도할 때 큰 두려움을 경험하고는 했습니다. 짐승들이 나와 잡아먹을 것 같이 위협을 하기도 했으며 각색 악의 영들이 방해가 있어 혼자는 무서워서 기도하지 못하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낮에도 무서워서 기도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었으며 여러 명이 함께 기도하며 두려움을 쫓아내기도 하였습니다. 악의 역사가 너무 강하여 기도하다 성도들이 돌아가기도 하였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부흥의 강사로 저희 기도원에 오셨는데 밤에 잠을 잘 때 마귀가 눌러 그 목사님이 기절을 하고 생똥을 싸고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을 계속 유지할 것을 요구하셔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쉬지 않고 7-8시간씩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그 지역 일대가 어두움의 세력에 눌려버리는 것을 여러 차례 경험하였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15년이 넘었습니다.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을 통하여 제재를 받는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기도원에 예배당 100평을 짓고 여러 개의 숙소를 지어 그 규모를 확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전에서 성도들을 미니버스에 태우고 제가 운전을 하면서 기도원에 들어가는 길이었습니다. 갑자기 상대방 차선에서 덤프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제가 운전하고 가는 차선으로 정면 충돌할 기세로 들어왔습니다. 정면으로 충돌이 되면 박살이 날 상황이었습니다. 급브레이크를 잡고 서려고 하였는데 제가 몰던 차가 미끄러지면서 반대 방향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이때 사고가 난 지점은 대전에서 공주로 넘어가는 마티고개였습니다. 이 마티고개는 산을 넘는 도로이기 때문에 차로가 몹시 구부러지며 차로 바로 인접한 곳은 낭떠러지 계곡인 곳입니다. 차는 45미터 정도를 덜컹덜컹 거리면서 급경사로 내리꽂으며 내려왔습니다. 그때 저는 주여 소리를 지르면서 운전대를 꼭 잡고 정신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차는 놀랍게도 구르지도 않았으며 미끄러져 내려와 약간 평평한 곳에 멈추어 섰습니다. 그때 그 미니버스 안에 타고서 그 순간을 경험한 성도들은 차에서 내려 서로 얼싸안고 깔깔거리면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친 듯이 웃음을 웃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승리의 기쁨이며 웃음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웃음은 승리의 기쁨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마귀들이 그곳에 기도원을 세워 성도들이 기도하며 마귀들을 쫓아내니까 기도원을 없애려고 계획하고 시도한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또 저 고바울 목사를 없애자고 모의하여 그 악한 영들이 그 트럭 운전사에게 혼돈을 주어 사고를 나게끔 유도한 것이라고 주님께서 그 사건의 전모를 제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낭떠러지를 안전하게 내려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천사들이 도운 것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악한 영들이 쫓겨나가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잡고 계시니까 마귀들의 작전은 패하였으며 저를 죽이지도 못하고 되레 마귀들만 당하게 되니까 철수하자 하고 그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어두움이 벗겨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기도하고 찬양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천군 천사가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병과 모든 기도를 해결하여 주시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진짜 살길이었습니다.